어? 그 팔찌는? 맞아, 혼마도! 우리처럼 팔찌의 수호자였던 거야! 뭐라고? 정말? 이제 보니 혼마는 팔찌의 힘을 이용해 등대를 밝히는 거였구나! 맞아, 위기 때마다 팔찌가 등대를 지켜줬어! 그럼, 우리도 팔찌의 힘으로 혼마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? 춤이 말이 맞아! 우리가 갖고 있는 각자의 팔찌로 다같이 해보는 거야! 우리 같이? 그래! 다 함께! 우리가 힘을 합치면 등대는 더 밝게 빛날 거라고!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? 한번 해보자! 다들 준비 됐지? 한번 해보는 거야! 얘들아, 날 찾아와줘서 정말 고마워!